여러분 우리 동네 낭이들 밥먹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새끼가 이렇게 많이 커서요. 어쩌게요 우리 동네 마스크에요. 까미 제가 이름을 까미라고 지었어요. 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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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밥먹는다고 이거 한번 봐봐 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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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거 뺏대로 먹으면 안돼 아줌마 갔다올게 이쁜이 이쁜이도 잘 놀고 있어? 갔다올게 나비하고는 다 어디가서 흰둥이하고 나비하고는 나중에 또 나비하고 흰둥이하고 나오겠네 잘 놀고 있어 안녕 나중에 보자 이쁜이 까마 까마니 아줌마니 모른척 하재 이에는 우리집 복도까지 올라와요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길랑이들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이쁜이 이쁜이